펜플루트 연주 자동차 안에서 보니까 44도, 45도까지 올라가는데 다행히 여기는 또 차광막을 이렇게 해나서 생각보다는 많이 시원해요 힘겹게 즐겁게 놀 수 있는 곡 한 곡을 저희들일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곡일거에요 화개장터라는 곡 여러분들이 노래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악기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십시오 음악 주십시오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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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화개장타라는 곡이었습니다. 우리 저 여기 앞에 안경 쓰시고 새 계시는 선생님 복숭아 판매하시는 분이세요? 이거 대박나시죠? 이거 대박나시죠? 액션이 너무 커가지고 저희들 다 흥이 나네요.